3년 전 3년 전인가요? 대만 여행 영상을 올렸잖아요 키키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막 했잖아요 키키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무조건 가서 먹는 그 가게인데 감자 스틱 과자! 그것도 마라 과자가 나왔다고 하니 궁금하자 이것도 내가 집구로 샀는데 한 개에 8,070원 손잡이가 이렇게 근데 대만 과자들은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다 많이 달려있더라고 와! This is 마라! 마라! 마라라라라라 마라 대만 어딘가에 길을 걸어가다가 그 문이 싹 열려있어 그 어떤 노포의 마라탕집 오! 오! 우리나라 그 오감자같이 안에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감자이긴 한데 조금 더 알새우집 같다고 해야 되나? 사이상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과자의 느낌? 피쉬 냄새는 안 나고 마라 냄새가 계속 나 감자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 마라 마라라라라라 마라 냄새가 계속 나요 아 매워! 와! 식감은 알새우 집이야 피쉬 감자튀김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약간 해산물 과자에서 나는 그 향이 탁 나는데 아 매워! 왜 이렇게 매워! 불닭볶음면만 치 매워 와... 근데 이 매운 강도가 다르지? 마라향... 아... 어? 세 개 째 오네! 헐 뭐야! 오네! 그래! 들어와 들어와! 온다 온다 들어와! 그 마라가 마가 매운 거고 라가 이... 이런 거잖아! 마는 있어! 그래서 내가 라가 없나 하네! 라가 오네! 오랄랄랄랄라! 아파디랄랄라! 오! 이런 거 아니야 랄라리를 매겨 봐요! 랄랄라! 롤롤롤! 이거 하는데! 하하하하 이게 저만의 그것인지 몰라도 항상 마라 먹을 때 찬물을 같이 먹으면 그 새큼한... 이상한... 그 새큼한 맛에 있어! 오는지 안 오는지! 그 화주유의 그... 와... 이거 이거 이거... 나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? 이게 오네! 와... 마라 매니아들이라면 먹어봐! 처음 먹었을 때는 어? 맵다! 이러던데 별로 화하지가 않아! 두 번째 먹을 때도 어? 좀 맵네? 세 번째부터 오! 약간 화한가? 네 번째부터 와! 다섯 번째 와우! 여섯 번째 예! 일곱 번째 오우! 그렇다면 고수랑 한번 먹어볼까? 탱탱! 껴서 나도 고수 매니아거든요 난 너무 맛있어 고수는 퍼먹어야 맛이네 고수 좋아한다! 마라 좋아한다! 아 나이스! 아주 나이스! 감자튀김을 이렇게 미국에서는 쉐이크 찍어먹는다고 하자! 쉐이크 주세요! 아 편집의 힘 편집의 힘 음! 오카찬 나쁘지 않아요 야채 타입맛이 막 나면서 이 마라가 어흥 하고 이겨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이것만 먹는 게 낫겠다 우선 난 고수가 1등 이 매운맛을 조금 순화시켜줄 음! 따뜻하니까? 응! 매운 게 덜해! 나 화한 건 못 잡았어 케첩보다는 바이오네즈가 더 맛있다 미쿡에서 겜지의 튀김을 먹는다는 쉐이크 이렇게 찍어서 밀크 쉐이크 아... 마라탕의 투게더 빠뜨린 맛 첫 과자의 오프닝이 마라 향이 엄청 세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이 자갈치스러운 감자튀김스러운 거 딱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다 좋아 근데 끝날 때 다 좀 잘 먹었네 쉐이크? 아... 아니야 지금까지 같이 곁들여 본 결과 정답은 고수입니다 하... 고수가 제일 나아 근데 이거 진짜 맵다 이거 혼자 한 분다리 다 먹으면 눈물컈물 다 흘리겠는데? 드셔보시라고 엄청 권고하진 않겠지만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키키 레스토랑 관심이 좀 있다면 나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만 여행을 다녀와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추억을 할 생각이라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매운 데서 왔으니까 재채기 나오려고요 마라 먹을 때 단계를 하잖아요 매운맛 그리고 화합맛 단계 설정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얼얼함 중간이상 매운맛 상 키키 레스토랑 나오는 피씨 감자칩 마라맛 한 번 인참 써봐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계속 해낸다 Jazz O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